왜 울어요? 누구요? 어휴야, 얜 너무 잘 울어요, 수영 씨는. 깨끗하면 울어. 하품한 거 아니죠? 네, 네, 네. 선물이 진짜 많아. 우리 수영 씨 마. 수영 씨 왜 울어요? 왜 울어요? 우는 이유는 압시다. 왜 울어요? 아니, 그냥 고마워서요. 나중에 그냥 내가 언니 입장이 되고 내 후배 아이돌이 나왔을 때 나도 이렇게 해줄 수도 있을까라는 모르겠어요, 되게 여러 가지가 그냥 그냥 어떤 언니가 추억하게 해주는 그림이고 또 나중에 우리 멤버만 한 사람이 없다는 그게 다 너무 공감이 잘 가서. 우리 수영 씨 다 울었으니까 우리 선배 아이돌 그룹 입장에서 좋은 얘기 꼭 한마디만 해주세요. 못 울게 할 테니까, 수영 씨. 사랑도 많이 하고 이게 뭐 몰래든 어쨌든. 어쨌든 늘 준비하고 늘 서로서로 잘 화합하는 그런 소녀시대가 됐으면 좋겠다, 얘들아. 아,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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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네.